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이거. 화장할 때 입 벌리고. 화장할 때 왜 입 벌리는 거야? 남자한테 이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입 벌리고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거야. 남자한테 길 갈 때 예쁜 여자 보면 어때요? 입이 벌어지잖아. 나도 거울 보는 예쁜 여자 보여서 입 벌어진 거야. 맞잖아. 이게... 다 공감하네. 이게 맞나 봐. 맞아요?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이 이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쁜어지잖아. 이게 이쁘어, 이게? 하지 마. 이게 중요하잖아. 입술은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있으면 주름지잖아.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이건 뭐야? 이 안에 여기 깊숙한 데는 안 찢어지잖아. 이렇게... 펼쳐지 되는 거고. 이건 뭐야? 마스카라는... 이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벌리는 것 같아. 아, 그래? 몰라. 그냥 이유가 있어. 치워, 더러워. 또 이거. 우리가 이해 못 해겠어, 이거. 검스커스... 여자들 얘기하지 마세요. 검스커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어... 어... 안 돼? 좀 있네. 검스커스커피 스타킹이래. 맞아. 살수는?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킹은 뭐 반스야? 야, 이 사람아. 맞아. 맞아. 그럼 엄마가 반스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킹. 엄마 이거?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야? 맞냐고? 말도 안 돼서. 맞지. 줄인 거니까. 섹시한 스타킹은 뭐야? 뭐? 왜? 망스. 망사 스타킹. 망스. 야, 설마 내가 방송 중에 그러겠냐? 야. 아, 망스. 야, 그걸 생각하는데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아, 망사 스타킹. 야, 나도 방송 오래 할 거야. 아, 제가. 땀 나는 오빠, 이 양반 봐라? 아, 망스인지 몰랐지. 망스, 망사 스타킹. 망사 스타킹. 그스라고 하든지, 그스. 그물 스타킹 하든지, 그러면. 그물 스타킹. 그걸로 하네, 지금. 아, 알겠어. 똥. 똥 있어. 똥. 75A, 80B. 진짜. 알아, 이거. 마트에서 그 주차장에 차 대고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요. 이건 뭐예요? 속옷 사이즈. 여자친구 막 자부심이 있어, 막. 자신감이 겁나게 있어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 막 사주려고 해. 근데 여자친구 약간 글래머스합니다 해가지고. 이 숫자가 큰 걸 사면 안 돼. 뭔지 알죠? 이 숫자는 뭐예요? 그렇지. 둘레야. 여기 둘레, 여기 둘레. 그냥. 여기 둘레. 좀 내신한 사람들, 약간 조금 통통한 사람들. 점점점 있는 거지. 이 A, B가 뭐예요? 컵이지. 그렇지, 자신감. B한테 A를 갖다 주면 안 되는 거고. A한테 B를 갖다 주면. 약간 그런 거. 뭐예요? 그런 게 있어. A, B 이거 되게 중요해. C, D 뭐. E, F, G, H, I, J, K, L, M, L, M, O, P. 다 있어. 뭐 있어.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둘레. 그럼 75는 둘레다? 어, 둘레. 그럼 80까지밖에 없는 거야? 둘레는? 85도 있고, 90도 있고, 95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거는 됐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왜왜왜. 그 아줌마 95야? 아니, 나는 한국에서 담을 수가 없어. 나는 유럽 쪽으로 가야 돼. 유럽이야? 있어, 있어. 이것도 복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물해 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것도 이제 남자들처럼.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 남자는 어떻게 해. 105, 110,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굳이 이렇게 A, B를 붙일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붙이면 나는 110D? 왜. 왜, 왜 너 이씨 이러는데. 110D라고. 100A. 뭐? 100A에? 100A? 110D라고. 뭔 생각하는데 A라는 거야. 110D. 엉덩이가 D라인이라고. 그래서 110D라고. 너 뭐 때문에 A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디가 A야.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